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계절을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11시 힘차게 출발합니다.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증시에서 대장, 테마 대장은 드론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에서 전기 에어택시의 시범 비행에 대해서 승인을 내주면서 관련주 조비라는 종목이 40% 폭등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스트 비행을 거쳐 UAM의 상용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오늘 드론 관련주, 국내 증시에서도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반도체 훈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도 시황과 하테마부터 간략히 알아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화려하게 복귀를 하신 전문가죠. 이정혁 전문가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정혁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즐겁게 노래 한 곡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서서 매수하지요.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시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 잠시 보류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 시청하시면서 도움되는 종목들 같이 공부하면서 왜 매니저가 그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오늘 오전에 마찬가지죠. 어제 노란톡방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는 제가 너무나 많이 바빠서 계속적으로 인사는 못 드렸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 노란톡방으로 오신 분들은 오전에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해서 29일 오전 브리프 내용을 잠시만 좀 살펴보면요. 해외 증시, 국내 증시 한 번씩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금리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혼조세로 마감을 하였는데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금리가 인상이 될 경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5.75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발언에 투심이 조금 위축이 되었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해서 7월에 발표되는 CPI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7월 중순에 FOMC에서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주변에 있는 지표들을 좀 확인해가면서 확인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국내 증시입니다. 위아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환율이 상승을 하고 환율이 상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외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매도세가 강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 환율도 잘 체크를 해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2차 전지 종목들이 사실은 하락세를 좀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치는 영향이 컸던 어제의 흐름들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7월 12일에 있는 CPI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온 부분이에요. 체크 포인트. 자, 자연과 환경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세만금 국가산업단지 제1호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모듈러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미 큰 상승이 나온 종목은 올라갈 때는 따라 들어가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여기는 고수들만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매매에 임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어주고 있는 자연과 환경을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해서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살펴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자연과 환경 차트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어제도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리는 자리를 노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 네올 매매이죠.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3월 28일에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우리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맞죠? 고수들만 매매하시라고 해요. 자, 우리는 안전하고 보수적으로 매매하겠다. 그러면 어느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HTS에서 알려주고 있는 자, MTS에서도 알려줘요. 적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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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가를 체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는 거죠? 변곡점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맞죠? 추세를 긋게 되면 이렇게 그어질 거예요. 자, 강력한 추세를 돌파를 했던 기준 캔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올라갈 때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렇죠? 어디에서 해요? 맞습니다. 눌리는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보시면 우리 공부했던 네올메 매짜리 나오죠. 보세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매수짜리 나오죠. 다시 한 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찾을 때 매수. 몇 프로? 5%, 7%, 10% 매도하고 화살표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나머지 물량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간다. 날아간다.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땐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 오늘 체크포인트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이슈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하면서 이슈를 가져다가 매매 포인트를 잡고 있죠. 어디에서? 노란 톡방에서 잡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께 지금 안내해드리고 있는 네올메 매기법. 제가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해서 선착순 10분에게는 USB로 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그 선착순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메일로만 발송해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오픈 톡방, 노란 톡방 안내할 때 많이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예요. 자, 보시면 다들 리튬 사업, 리튬 사업 한다는데 두 달 새 두 배가 널뛴 하얀 석유이다. 저는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약간은 조금 헷갈렸던 게 뭐였냐면 저는 이게 소금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이 타이틀만 딱 봤을 때 이 리튬은 안 보고요. 요것만 봤을 때 소금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최근에 20kg짜리를 소금을 사다가 쟁여놓으셨더라고요. 자, 하얀 석유 관련되어 있는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미래 나노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아르헨티나 여무에서 생산되어 있는 이 인산 리튬이에요. 자, 요것만 여러분 얼핏 보시면은요. 그죠? 요 뉴스 보도에 나온 자료인데 요것만 얼핏 보면은 저는 요게 소금인 줄 알았어요. 소금. 천일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리튬 가격이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상승 추세로 돌아선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여러분들 뭘 먼저 그으셔라? 추세를 먼저 그으셔라. 추세를 그을 줄 아셔야지 거래량이 보이고 거래량이 보여야지만 단가, 즉 세력들이 운영하고 있는 평당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평당가를 눌러주는 것이 내 올 매매이고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시면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는 매매해요, 안해요? 자, 여러분 해요, 안해요? 무조건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수익 안 나시는 분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똑같습니다. 그냥 시장가로 막 따라 들어가요. 누가 두 배 간다, 세 배 간다 그냥 막 사시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락 추세에서는 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자,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하락 추세는 고수들의 영역이에요. 고수, 고수들만 하시라고 하고. 자,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본다?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된 자리에서부터 보겠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 계속적으로 추세를 지지받으면서 날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엊그제, 그렇죠? 라인 한번 설정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쫙 그어보시면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지지받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해서 지금 눌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네올매맷 자리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자리가 나왔죠? 그렇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제가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HTS로 크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자리.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 그렇죠? 조금 등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겁먹지 마세요. 바로 지지받고 쌍바닥, 스리바닥 만든 이후에 바로 상승 패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충분히 여러분들 관심 가져봐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나노텍 되겠습니다. 미래 나노텍. 크, 이쁘죠? 일단은 차트가 이뻐요. 자, 잘 들으셨죠, 여러분? 이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상승하는 추세. 자,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매수해요, 안해요? 안 하겠다. 자, 상승 추세로 바뀐 자리에서만 우리가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자리 잘 보시면요, 여러분.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내려와 있는데 중요한 게 이 고점 라인에서. 자, 36,000... 아, 잠시만요. 4월 3일이죠. 4월 3일에 이 자리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라인을 수직으로 하나 딱 그어보세요. 거래량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아서 모아서 빵, 모아서 모아서 빵, 터뜨렸어야 되는데 나온 거래량이 있습니까, 그만큼이? 이 물량 다 어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쌍바닥권을 짝꿍뎅이를 쌍 만들어주면서 돌려세우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포스코딩스하고 미래 나노텍은요, 반드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영상, 어제 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란톡방이 오시면 거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뭘 물어보시느냐. 아니, 어려워 죽겠다. 아주 죽을 맛이다. 힘들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준이 없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누가 이거 좋단다. 책 몇 권 읽는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 강의 몇 개 본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시장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많은 연습을 하고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해서 기준을,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대한 기준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평선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주봉에서는 왜 며칠선을 쓰고, 월봉에서는 왜 며칠선을 쓰는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재무제표 당연히 잘 봐야 되겠죠. 내 돈 들어가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머니가 아닙니다. 맞죠? 자, 거기에다가 추세선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지, 상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집기간에 대한 기준도 잡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를 어디에서? 그렇죠.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무료 강의로 알려드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실력을 늘려나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서 노란 톡방에서는 여러분, 원포인트 강의 진행해드리고요. A라고 하는 종목이 나오게 되면 관련 뉴스, 그리고 매수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평선, 추세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이러한 것들 진행을 하고요. 오프라인 강의,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만나 뵈셨죠? 그렇죠? 그래서 실전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 강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USB를 통해서 선착순 10분에게는 뭐를 드린다? 매매 기법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보내드린다. 아니, 그럼 선착순 10명 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USB가요. 잔뜩 사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해서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을 지금부터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안내해드릴 테니까 준비들 하시고요. 입장 준비들 하시고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기다릴게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네, 네올 매매 기법 패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 톡방에서 무료 자료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입장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네모난 부분을 인식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비용이 들지 않는 방법이고요. 이때 입장할 때 비밀번호를 적으라라는 참여 코드란이 나올 텐데 그 참여 코드 입력란에 7788 숫자 4자리에 적으시면 바로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완료됩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앞서 말씀하신 USB도 선착순으로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입장법은 전송 비용은 듭니다만 조금 더 간편한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때 전문가 성함, 전문가 네임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세요. 이곳에서 내올매매 강의에 관한 것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소통, 방송 시에 인증샷과 토론까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정혁 전문가와 이번 주 다시 복귀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들에게만 물려주려고 했었다는 내올매매 강의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전문가님 내올매매 기법 강의 알려주세요. 네, 정말 여러분들은 돈 버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들아 내가 없더라도 너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거라. 열심히 하거라, 공부하거라.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픈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따라하시기를 바라요. 내올매매라는 거는 사실 이름을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와, 대단한데요? 야, 이거 대단해. 이름 하나 지을까요? 그래서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뭐 자기가 매매하는데 이름 갖다가 짓고 하겠습니까?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이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신기하기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내올매매가 됐습니다. 내올매매는 원, 투, 쓰리 방법이 있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것은 원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직관적인 매매 패턴이에요. 뭐 기법이라고까지 뭐 이렇게 뭐 크게 포장하지 않겠습니다. 매매 패턴이에요. 눌림목을 잡아내는 겁니다. 자, 선을요. 세 가지의 선만 그어놓으면 끝나요. 추세선, 지지선, 저항선만 그으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해 있을 때 이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해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 들어가 있던, 고점에 들어가 있던 투자자들보다는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할 수가 있겠죠. 빠져, 빠져.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빠져봐야 몇 프로 안 빠져요. 제가 잠시 후에 또 보여드릴 건데. 빠지는 척하다가 다 올라오고 신기해요. 아주 그냥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장안의 화제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란톡방에 딱 들어오시자마자 저 그거 매매기법 주세요. 또는 종목 상담을 할 때에도 저기 삼성전자 어때요? 점쟁이가 아니거든요. 종목명하고 평단하고 비중을 주셔야 되는데 이거 어때 보여요? 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돼요. 내 스타일을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내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제가 지금 뭐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딱 아무리 마음 먹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있습니다. 뭐냐고요? 네. 머리털은 안 납니다. 아, 정말. 안 나요, 안 나. 별박 치약도 발라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머리를 23살서부터 이렇게 밀고 다녔는데.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목표가. 나는 무엇을 구매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아니면 나의 일부 채무를 갚겠다 등 본인의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매매도 재미있고 즐겁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오늘 본인의 목표를 꼭 만들어 놓으시고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이 단기 투자인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지 본인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샀는데, 오늘 매수했어요. 그런데 저녁에 예를 들어 종가가 마이너스 2%로 딱 종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바로 물어보세요. 이거 손절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물타기 해요? 아니, 단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대로 흘러가고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라톤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저 동아마라톤 대회에, 제가 이렇게 살지기 전에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10km 뛰었습니다. 10km. 1시간 안에 들어왔었어요. 마라톤 선수들은 꼬린 지점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뛴다고 해요? 바로 앞에 있는 우체통을 보고 뛴다고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우체통 많이 없어졌지만, 그만큼 단기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나서 경기에 임한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장기적인 투자 성향인지, 단기적인 투자 성향인지 정해놓으시고 매매를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우리 노란톤방에서도 강의를 해드리지만, 어제는 뭐에 대해서 공부했나요? 손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기초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9번 수익을 내도 한 번 제대로 손실이 나버리면 못 이겨요. 이 시장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냐 그러면, 볼게요.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와 감소를 할 때에 대한 본인의 기준을 좀 잡고 계셔야 돼요. 거래량, 이 거래량이 막 늘어나는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야,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안 실렸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되는데, 거래량이 증가를 할 때에도, 보시면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거래가 막 붙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부러 그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게끔 만들어요. 왜? 그런데, 본인들의 돈 가지고서만 올릴 수가 없거든요. 시너지를 발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하락장에서는 당연히 거래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거래량의 증가가 나올 때에는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는 뭐예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로 보시면 돼요. 아, 나 말고도 옆집 김 씨 아저씨도, 최 씨 아저씨, 박 씨 아저씨, 김 사장님, 이사장님, 다 사고 있구나. 오, 좋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점상도 나오고 가끔가다가 상한가도 나오고 장대양분도 나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하락을 하는데, 종목이. 하락을 막 하는데 거래량이 막 늘어나요.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감하게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잘라야 돼요. 아시겠죠? 위험신호이기 때문에 장대음봉이 나타났다? 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고 횡보를 막 했어요. 거래가 거의 씨가 말라 있었죠. 그쵸? 마른 오징어 쥐어 짜듯이 그냥 아주 그냥 씨가 말랐어요. 그런데 상승 패턴이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어요. 거래가. 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맞다. 내가 차트 매니저하고 같이 공부했지. 자, 하단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거래가 실리고 있는 거는 옆집 아저씨, 뒷집 아저씨 다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심리적으로 그래도 괜찮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러한 자리 안 들어가죠. 우리는 어디에 자리 들어가요? 이런 자리 잡잖아요, 이런 자리. 이런 자리.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은 이해를 해놓으셔라. 그게 거래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하락을 하죠. 하락을 하는데 어때요?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 아직 크게 문제는 없구나. 얘네들이 기술적으로 조정을 주는 거구나. 아무도 안 파는구나. 만약에 얘가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우리 매도에 모두가 집단지성이 발효가 되면서 투매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몰라, 몰라. 무서워, 무서워. 던질래, 던질래, 던질래. 그러면 여기에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자, 다음. 다음 종목 거래량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SG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겠죠? 자, 수상하죠. 이미, 이미 엄청나게 수상했어요, 이거. 그죠? 욕심 갖고서 이런 데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하락하는 장면만 보자, 이겁니다. 하락하는 장면만. 자,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거래량들이 없다가 자, 이 자리죠. 거래가 막 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실리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뭘 해놓으셔야 된다? 손절라인을 설정을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브를 많이 본다? 책을 많이 읽는다? 아니면 아는 지인이 와가지고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아니에요, 여러분. 딱 두 가지만 잘하시면 됩니다. 뭐만? 더하기. 빼기. 제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이 다음 주나 그 다음 시간에 이 더하기, 빼기를 가져다가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 오전에 우리 스윙 내고 온 종목 있죠?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엑스페리스,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더하기, 빼기만 했더니 바로 급등하죠? 오늘 들어가서 30분 1시간 만에 그냥 먹고 나오죠?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함께 공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 가셔가지고 잔돈만 조금 바꾸실 줄 아시잖아요? 네. 얼마든지 아십니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 뭐 두 배 간다, 세 배 간다 이런 종목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자, 로또가 당첨되고 싶으십니까? 머리털이 나고 싶으십니까? 자, 나 로또 1등 되면 나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가게도 하나 내가지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꿈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들 매주 로또 사시나요? 로또를 사지도 않으면서 1등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주식을 통해가지고 재테크의 일환으로서 무언가를 내가 수익을 좀 만들어내고 싶은데 공부를 안 하신다? 그냥 책만 몇 권 읽으신다?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깡통 잡으셨습니까? 전 잡았습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도 공부할 때 당시에 깡통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료 이미 시장에 다 납부했습니다. 시장에다가 수강료 다 납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오셔서 공부만 하시면 돼요. 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함께 매매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오시면 된다고요? 오픈톡방으로 오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노란톡방에 오시면요. 기본학습, 다시 기본학습과 그리고 원포인트 강의들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해서 실전학습,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는 무엇이 있고 큰 욕심을 손실을 부른다. 강의라니, 강의 제목이에요. 1학천급을 원하십니까? 방법. 기본학습, 흔적을 찾는 방법. 마이너스 30%의 보물찾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노란톡방으로 오시면 함께 매매하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고 깜찍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우리 아나운서분께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법 알려드립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USB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강의 자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QR코드를 이용해서 나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이용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TV 화면 오른쪽에 네모나게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식시키시면 바로 카메라 화면에 링크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바로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7788 비밀번호 설정해 두었으니까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혁 전문가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또 직접 전송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세요. 100원의 비용은 발생합니다. 이때 어떤 내용이든 괜찮은데요. 키워드로 이정혁 이렇게 세 글자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역시나 전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마찬가지로 7788 참여코드 걸려있으니까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올 매매 패턴 기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서 여러 가지 얘기해봤습니다. 목표를 세우자 또 거래량 체크하자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네올 매매 정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요? 자 지금서부터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네요. 그런데 인생은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식은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 몸하고 몸하고 신체하고 주식은 거짓말을 안 해요. 노력한 만큼 분명하게 여러분들 수익 얼마든지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재테크의 일환으로서 충분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단의 침수 부분과 체크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론 알려드리는 전달해드리는 USB나 또는 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단의 침수 즉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매수한다고요? 그렇죠. 하락하는 조정의 구간에서 그러면 아무 종목이나 다 해도 되느냐 아니죠. 재무 체크해야 되겠죠. 추세 체크해야 되겠죠. 거래량 체크해야 되겠죠. 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첫 번째는 이 하단의 침수 부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졸지 마시고요. 우리 어머님 어머님 졸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지금 졸고 계셔요. 졸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단의 침수 부분이에요. 하단의 침수 조정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게 내올매매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매매를 하다 보면 추세 신호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추세 신호가 잡혀요.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가 떴다. 그러면 홀딩이에요.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네 홀딩이에요. 따라하시는 분들 오늘 아주 대박 종목 하나 나갑니다. 자 상단에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맞아요. 지금 따라하시는 분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매수는 정말 잘해. 세계 최고 1등이야. 그냥 시장가 따라 들어가거든. 그런데 매도를 못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어렵고 무언가의 보조지표를 가져다가 기준을 잡기도 어려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5%, 7%, 10%에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에는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매도할 수 있게끔 자동 스탑러스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증권사에 바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왜? 여러분들 수수료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여름휴가를 갔어요. 90일 동안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그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매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보면서 매도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매수한 즉시 바로 5%, 7%, 10%에다가 절반 정도의 비중은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안 따라 하시면. 관련 종목이에요.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우리 알루코는 그전에도 아마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 따로 또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원포인트 들어갈게요. 먼저 추세를 그으셔야 돼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선이 추세 라인이죠. 추세를 위해서 고점에서 고점으로 그었어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거기는 어디 영역이라고요? 고수들의 영역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지 말자고요. 여기 들어가서 이거 수익 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수익 내면 뭐 합니까? 이렇게 매매하지 말자고요. HTS, MTS에서 저점을 친절하게 알려줘요. 어머, 차트 매니저랑 공부하셨다면서요?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저점이에요. 이렇게 하고 힌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째려봐야 되겠죠. 저점이 찍혔어? 저점 라인에다가 선을 하나씩 막 그어보는 거예요. 어머, 니네 뭐야? 어떻게 이렇게 하락을 하던 애들을 이렇게 주가가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하던 애들을 저점을 슬며시 알지 못하게 슬며시 올려세우고 있네? 어떻게 된 거야? 니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추세가 지금 딱 상승 추세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뭐를 찾는다? 그렇죠. 바로 네올매매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자리가 나올까요? 이 캔들이 안 떴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 구간 내에서 네올매매 자리가 지금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어디예요? 여기죠.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탄 찬던 곳에서 매수. 매수하고 나서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시라니까요. 왜? 나 이미 수익 챙겨놨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물량 따라가는 겁니다. 이 자리뿐이 아니죠. 어느 자리도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에서도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맞죠?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머, 매니저님. 제가 한 10년 주식했는데 그거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나 욕심이 좀 생겨. 여기 아래 칸에만 찬데에서 매수하면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타협이에요.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종목하고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만의 기준대로만 움직이셔라.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HB 솔루션 종목입니다. 마찬가지죠. 추세를 꼭 그어보세요.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하락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매매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이 구간 들어가서 이거 수익 안 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변곡이 발생을 하고 변곡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서 옆집에 있던 박 사장님, 최 사장님, 옛날 남자친구, 옛날 여자친구, 옛날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얘는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계속 매도를 해요. 이 매도 물량을 받아서 변곡점을 발생시켜서 추세를 전환을 시키려면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슈퍼맨이 500km로 달리고 있는 열차를 빡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면 변곡점이 쉽게 발생을 하겠냐고요. 안 한다니까요. 변곡점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려주죠. 깨끗하게 보여드릴게요. 알려주죠. HTS에서 알려줍니다. 어머, 차트 매니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 여기가 저점이에요. 라고 해서 알려줘요. 어떻게 됩니까? 추세가 전환이 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찾는다? 그렇죠. 내올매매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할 거니까. 그러면 내올매매 자리가 최근에 가장 최근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대에서 매수. 이 자리 나왔었다니까요,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냥 과감하게 한 주만 매수해보세요, 한 주만. 누가 처음서부터 천만 원, 이천만 원, 1억, 2억 가지고 합니까? 천 원 가지고 하시고요, 만 원 가지고 하세요. 공부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뭐라 그랬어요? 홀딩. 홀딩. 이 자리만 나왔을까요? 아니요, 이 자리도 나왔습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매수. 매수. 눌려요? 아유,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겠지만 우리는 저점에서 잡은 거예요. 조금 눌려도 기다리시라고. 괜찮습니다. 아래에서 잡은 거예요. 어떻게 돼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에서 본다고 이 매매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밤에 자다가요, 여러분. 그 옥상에서 막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정말 눈물도 흘려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내볼까.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찾아낸 매매 패턴입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원바이오젠이에요. 원바이오젠. 재미없었겠죠? 재미없어. 아내, 아내, 아내. 아내, 아내. 이거 10배가 안 되면, 20배가 안 되면. 아내, 아내, 아내. 자, 횡보하고 있을 때도 네올매매 자리는 나와요. 다만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에 들어갈 경우에는 뭐를 찾아야 된다?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저점 확인까지 쏘아 딱 해줘요. 어, 고마워, 고마워. 야, 너 괜찮다라고 하면 너 추세를 곧 전환을 하겠구나. 변곡점이 곧 발생을 하겠죠? 야, 저점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오케이. 야, 좋았어. 관심 종목에 딱 넣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올매매 자리를 보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루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히든 종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파루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루는 어제 제가 힌트를 많이 얻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드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안내입니다. QR코드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방송 끝나고라서도 입장하실 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이정혁이라고 전문가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는 링크를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7788 기억하시고 입력하면 무료 톡방 입장 완료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안내 받아보시고요. 강의도 더 추가로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히든 종목 공개 시간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또 새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바로 좀 공개를 해볼까요? 자, 오늘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여름을.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워낙에 땀이 많다 보니까. 자, 그런데 비가 온다, 장마, 태풍 관련 종목들 보셔야죠. 물론 지금은 드론이 이슈가 되고도 있고 여러 가지 2차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또는 테슬라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서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계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주를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기보다는 중소형주로 빠르게 빠르게 회전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오늘의 희승 종목은 바로 인선 ENT예요. 보시면 건물, 건설 폐기물, 수집, 생산 판매 등등등 자동차 해체를 재활용도 하고 태풍이 많이 불면 정말 좀 안타깝지만 많은 어떤 그런 우리 폐기물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른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가운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더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체크 포인트는 보시면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어요. 그죠? 네올매매 자리가 나왔고 나온 이후에 상승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봉과 월봉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거래량을 그리고 흐름을 볼 수가 있다. 자, 간단하게 빠르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선 ENT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하락할 때 우리 매매해요, 안해요? 하락할 때 매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한번 추세라인 딱 그어보시잖아요. 돌파가 나왔어요. 하락을 하고 있던 너의 매도가 나의 매도를 부르고 나의 매도가 우리의 매도를 불러서 집단지성으로 투매물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돌려세운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해요? 제가 해요. 농담이고요. 자, 추세를 돌려세우면서 추세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저점 확인됐죠? 저점 확인됐죠? 자, 저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 자, 그리고 현재 내올매매 자리를 보시게 되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찼어요. 찬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미리 찾았다고 하면 5%, 7%, 10% 수익을 냈겠죠? 자,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도 지금 이 현재 주가와 내올매매 자리에 있는 괴리율까지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공략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 검정색, 이 검정색 라인이 몇 7선이에요? 241선이다. 241선은 몇 년이에요?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돌파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서 현재까지 현재 진입을 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에요. 오늘의 히든 종목 두 번째, 인지 컨트롤스가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이 무려 774. 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 속에서 재속적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630억이라고 하는, 자, 보시면요. 이런 어떤 통합 유량 제어밸브의 계약까지 같이 이루어진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서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공부한 수상한 거래량, 자, 우리 노런톡방에 계시는 분들 수상한 거래량 체크하는 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총 주식수 딱 보고, 알죠? 그거 알려드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딱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 너무 수상하죠? 자, 아니, 그래. 야, 니네들 뭔가 안 좋은 게 있었어? 그래, 그래. 재무치를 딱 살펴보니까 뭐 크게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가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눈에 확 띄는 게 어디예요? 이 은봉이죠, 이 은봉.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갭으로 띄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윗고리를 주면서 아래로 확, 그리고 이 거래량을 뺀다고 하면, 이때의 거래량을 뺀다고 하면 가장 의미 있는 거래량이 여기서 터진 거죠. 역대급이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먹었냐고? 아니, 어떤 세력이, 어떤 큰 손이, 어떤 기관이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해먹냐고요. 매집 아니겠습니까? 이게 흔적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 너희들이 여기에서 흔들면서 이 아래 들어와 있던 물량들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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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차비 줄게. 나가, 나가, 나가. 다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네올매매 자리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이 한 번 더 터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인지 컨트롤 수도 조만간 여러분들께 기쁨을 드릴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가지고 온 마지막 종목입니다. 자, 뭐냐 그러면? 삼성공조예요. 자동차, 어제 방어해줬던, 우리 지수를 방어해줬던 자동차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플랜트 기술과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속적으로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고, 4분기 때 자산가치 또한 증가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수상한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다.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죠.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 안 할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매매 안 할 거예요. 병곡점이 발생한 자리를 찾아서 우리는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맞죠? 자, 수상한 거래량. 오늘 공부한 종목이죠? 수상한 거래량이 왜 여기에서 터졌을까요? 이거 매집이죠. 저는 매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요건이라든가, 사업 영역을 보았을 때 상승 패턴이 나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보시면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네올 매매 자리가 나왔죠. 그러면 라인 잡고서 대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익이 많이 안 난 거예요. 안내는 어디에서 해드린다고요? 자, 대응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대응해드릴 거고요. 감으로 하는 매매 절대 금지입니다. 아시겠죠? 감으로 매매하지 마시고, 정확한 비중과 우리는 뭐로 한다고? 대기 매매로 합니다. 밑에다가 딱 받쳐놓고 기다릴 거예요. 올라간다고 해서 안 따라 들어가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주식 매매도 진행을 하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간기가 왔기 때문에 같이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수익도 챙겨가시고, 공부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알찬 내용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약 전문가님, 안녕히 가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절을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올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